그럼 지금부터 Node.js를 Mac OS에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행도 해 볼 거에요 Node.js.org로 들어오셔서요 거기에서 다운로드4 Mac OS로 들어오시고요 그 중에 왼쪽에 ATS와 오른쪽에 curr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왼쪽에 있는 좀 더 안정된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복잡한 얘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현재로서는 이게 안정된 버전이니까 이걸 깔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continue, agree, 동의, 그리고 설치할 곳을 지정한 다음에 install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끝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가 끝났고 이곳에 Node.js를 설치했고 또 Node.js에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중에 배웁니다 그것도 이 위치에 설치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즈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Node.js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을 켜시면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아시죠?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터미널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고요 여러분이 설치한 프로그램의 버전이 잘 뜨면 설치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Node.js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Node.js 치면 이렇게 생기면 화면이 뜨고요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Node.js가 가지고 있는 콘솔 기능의 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1 더하기 1을 하면 세미콜론까지 그러면 결과가 2가 됩니다 콘솔로그라는 것은 이 괄호 안에 들어오는 저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는 컨트롤 알파벳 C를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exit를 타이핑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Node.js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간단하니까 그렇지 이 프로그램의 양이 많거나 또는 Node.js로 코딩을 할지 모르는 사람도 실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타이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만든 것을 파일에 저장해서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면 아주 편하겠죠 그걸 하는 방법을 대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탕화면 데스크탑을 선택하시고요 데스크탑에서 저는 Node.js 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폴더 안에다가 지금부터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 파일들 그것을 저 디렉토리에다가 놓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에디터를 저는 쓸 건데요 저는 Atom이라는 에디터를 쓸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에디터를 쓰시면 되겠어요 Atom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Atom을 저는 실행시켰고 왼쪽에는 터미널을 이렇게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에서 Open Add 폴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방금 제가 만든 데스크탑에 있는 Node.js 라는 디렉토리를 저는 선택했어요 그리고 Open을 하면 그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겠죠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new 파일을 해서 hello world.js 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 파일에다가 아까 우리가 했었던 console.log 1 더하기 1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파일에 있는 채로 그대로 실행시키면 편하겠죠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만든 Node.js 라는 디렉토리로 우리가 터미널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제 컴퓨터의 디렉토리인데요 거기 보시면 저는 여러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Live라는 사용자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Live라는 사용자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용자의 Home 디렉토리라고 여기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바탕화면을 했으면 바탕화면은 이 중에서 데스크탑이라는 디렉토리고요 그 밑에 저는 Node.js 라는 디렉토리 밑에 hello world.js 라는 파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지만 얘를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CD 한 칸 띄우고 CD는 Change 디렉토리입니다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물결 물결 물결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제가 라이브로 로그인해 있다면 이 물결은 라이브 디렉토리인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데스크탑으로 가야겠죠 대문자 데스크탑 그 밑에 뭐가 있어요? Node.js 가 있죠 slash node.js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현재 저는 여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이 명령어 화면에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리눅스 수업과 같은 커맨드 라인 수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잘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wd라고 하면 저는 이 경로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고 잘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파일들의 목록을 보고 싶다면 ls-al을 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성한 hello world.js라는 파일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node 한 칸 띄우고 hello world.j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node.js 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hello world.js에 있는 이 코드들을 읽고서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이 우리 수업의 실습을 따라올 수 있는 준비 끝입니다